다음 문제입니다. 허블 상수를 70km per sec per M8s으로 일정하게 놓으면 우주의 나이를 H분의 1, 허블 상수 분의 1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블 상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1, 8s은 3.26, 156 광년이라고 하는 사실과 단위의 변안만을 이용해서 우주의 나이는 약 몇 년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70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메가파색, per M8s인데 위로 올려줄 수가 있죠. 분수의 분수니까요. 그리고 100만 파색이죠. 1M8s이라고 하는 건 100만 파색입니다. 1M8s은 100만 파색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3.26, 156 광년이 이게 바로 1파색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1광속 곱하기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1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이제 뭐 미터의 정의 이런 거에서 나왔죠. 299, 792, 4, 5, 8 kmhs로 이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요. 자, 어떻게 없어지냐. 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요. 자, 메가파색, 메가파색 없어지고요. km, km, km가 없어집니다. 파색, 파색이 없어지고요. 광년, 광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광속, 광속이 없어져서요. 자, 마침내는 단위가 뭐만 남게 되죠? 연만 남게 되죠. 그렇죠? 연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숫자 계산해 보시면은 100만 곱하기 3.26156 곱하기 299, 792.458 나누기 70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9.6844 억년이 나오네요.